XSFM입니다. I, D, W, K 딸기예요? 유승균 PD입니다. 스스로를 조금 더 합리화시키면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만 더 부풀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모함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떡하냐고요? 유튜브 게시물을 자주 올리고 대부분의 제목에 결국과 충격을 넣으면 됩니다. 이번 주말 헬마우스 코너 극우 유튜브의 작동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책회의팀이 나와 있고요. 아, 맞죠. 저희가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죠? 이렇게 세 명이요. 비상시국의 대책을 마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의를 마주하고 계신 헬마우스님이 나와 계십니다. 간사죠? 아니면 고문? 그렇죠. 아, 잠시 후에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이번 주의 헬마우스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김에 덕진이 했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한의사가 제시하는 건강 솔루션 닥터라이즈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어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좋은 제품을 드실 수 있을까 그게 닥터라이즈를 개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의사가 직접 연구 개발한 건강 고민 프로젝트 닥터라이즈 엄청 다양한 PC 부품 AS 업체도 엄청 많고 AS 업체에 가셔도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컴스테이션 견적을 이용해 보십시오. 수만 건에 이르는 고객 응대 노하우로 당신의 필요와 생산업체의 서비스를 정확히 연결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요즘치약 광고입니다. 충격!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자연주의 치약을 표방하는 요즘치약 결국 이름부터 요즘치약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제작사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결국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써보시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모 광고주도 잘 쓰고 계시다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유난히 이가 빛나더니만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격! 라는 거는 유명살빈님의 평가고 실제로 라미네이트 효과는 없겠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이리톨, 키토산 등 합성 보존제의 대체제들을 연구 사용했습니다. 판매액의 10%를 한국 소화암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충격! 수익의 10%도 아니고 판매액의 10%입니다. 그러면 결국 망해요. 결국 망했다. 한 개, 세 개, 다섯 개의 구매 옵션이 있는데 세 개 이상 추천드립니다.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치약 같은 거는 어차피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왕 살려면 무료배송을 노려야죠. 맘에 안 드시면 2주 안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도 됩니다. 네. 맘에 안 드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엑세스몰에서 요즘 같은 세상의 요즘 치약을 만나보십시오. 네. 요즘 치약은 다른 데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치약을 너무 센 걸 쓰면 그렇잖아요. 이빨을 닦고 난 다음에 치약의 맛이 좀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안 헹궜을 때도 그렇고. 요즘 치약은 그런 게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꽤 없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는 모 광고주도 잘 쓰고 있다는 후기를 전달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모 광고주가 요즘 치약 광고주는 아니죠?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패러다임을 씌워가지고 아니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 쪽으로 누군가 헬로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스는 너무 많고 그새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겁니다.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어제 저희들은 성재준TV가 최초에는 극우가 아니었다. 그렇죠. 책을 보여주고 위기이긴 했지만 마치 신발 리뷰 동영상처럼 박스를 보여주고 신발이 크군요. 320쪽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유명한 사람을 집어넣고 까만 썸네일에 큰 글씨를 쓰고 극우적인 아젠다를 넣자 조회수가 폭발했고 그 조회수가 폭발한 직후에 이 사람의 메시지와 정치적인 소신도 바뀐 것처럼 보인 상황 그렇죠. 까지 말씀드렸어요. 헬마우스고요. 헬마우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재준 라이징까지를 보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완성형을 만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재준 채널 성재준TV 채널의 초기 완성형을 저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오파코인계의 철학자다. 철학자. 자타칭 철학자로 불리던 그 시절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점에 성재준TV라는 유튜브 채널과 만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주변에서 이 친구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채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가볍게 유튜브를 소비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클릭클릭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채널에 이런 영상을 딱 만났는데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너무 쉬웠는데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건 내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논파당에서 더 이상 이 논쟁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교과서적인 경우가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성격의 채널들은 교과서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어요. 논 외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 저 사람이 한창 지금 뭔가 10분 동안 떠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를 언뜻 이해를 못하겠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과 경황.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말을 받아가지고 논박을 못하는 경험을 하니까 아 이거 내가 혹시 진 건가? 라는 경험을 하는 분이 종종 나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대마초를 팔고 있어. 그럼 그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마초를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문이 막히고 결국엔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범위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코카이님은 더욱더 그렇죠. AK-47을 막 쓰면서 스프 원 플러스 원은 팔고 있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단창 더 준다고. 맞은 다른 총 하나 다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화 안 하시면 손해 보시는 겁니다. 하니까 내가 바보였구나 그동안 10개 주문하시면 배송비 무료 온가족 모델 있잖아요 할아버지부터 며느리까지 있는 할아버지가 AK47 들고 웃고 있고 며느리가 매그넘 들고 있고 이런 식인거죠 XSFM에서 요심소촌 광고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재준 TV의 어떤 컨텐츠적 속성이라는게 뭐냐면 진행자가 나와서 끊기지 않고 말을 하는데 그 말투가 특유의 다운된 톤 굉장히 침착한 톤으로 안정적이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쭉 이어가는데 중간중간에 나도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외국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어떨 땐 철학자의 이름 어떨 땐 경제학자의 이름 하이에크니 칸트니 이런 단어들이 불쑥불쑥 들어가서 하이에크가 이런 말을 했죠 이러는데 나는 못 들어본 말인데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했겠죠 설마 저렇게 침착한 말로 하이에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할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말하자면 그 내용이 나의 어떤 사상적인 모델과 좀 다르다면 그 영상을 지나쳐버리면 그만인데 거기에 꽂히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에크의 이런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거기에 꽂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2019년 2월 3월 4월의 시점에서는 누구냐면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하고 으쌰으쌰하고 열광을 나누고 하면서도 어딘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뭐에 목말라 있었느냐 왜 우리의 이 숭고한 투쟁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느냐 그거에 굉장히 강렬한 갈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젊은 우파 젊은 스피커 똑똑한 우리 편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재준TV라는 모델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이 니즈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환호와 열광이 쏟아지고 구독자 수가 폭증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내에서 소위 우파 유튜브 내에서 지성혜, 성재준 내 아들은 가방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데 그렇죠 유튜브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진리를 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칸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기세를 타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윤서인 사단이라는 그 당시에 우파 유튜브계의 거대한 조직에 몸담게 되면서 우파 코인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성재준TV의 시그니처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헬마우스라고 하는 분의 영상을 좀 보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빌런이 등장했어요 헬마우스님이 아니에요 헬마우스라고 하는 분 독보잡이던 시절입니다 제가 원래 영웅서사는 다 이렇죠 현대식의 영웅서사들에서는 빌런이 맨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진 않죠 저는 이 일관된 자세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헬마우스님이 상대하는 분들은 헬마우스님을 상대할 때 굉장히 멸칭을 쓰거나 많이 분노했거든요 반말을 기본적으로 하고 굉장히 표현이 거친데 이 성재준TV는 끝까지 이렇게 정중하고 다운된 자세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이제 본인의 무용담 이때만 해도 이제 빌런이 등장을 해서 당시에 사단장님 윤서인 사단장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기술이거든요 초기 아 입문기 작은 발이죠 이게 작은 발 기술을 걸면서 처음에 대련 시작하기 전에 폭권 인사하는 그렇죠 탁 정도 사운드 이게 치고 들어오시는 건데 보통 앉아 짠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헬마우스라는 채널이 등장해서 우파코인 터리범들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섭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논점이 뭐였냐면 자유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치고 받고 있는 와중에 이분이 이제 끼어들어오신 거죠 지원 사격으로 끼어들어오면서 헬마우스가 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틀렸다 내가 한국식 자유주의 한국 사람들이 신봉해야 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다 라면서 등장한 들레즈바디우 칸트 사태라고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2019년 3,4분기에 발생했던 다 죽고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참전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밑천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순간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럼 칸트가 주장했던 또 놀라운 시장경제체제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현대식 자본주의를 칸트가 엄청나게 주장을 했었죠 바디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레즈도 마찬가지죠 현대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들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상, 개인의 어떤 자유가 확립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무슨 18세기나 17세기 그때 얘기했던 그런 식의 자본주의 계급사회로부터 탈출하겠다라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겠다 어떤 식의 사회적인 간섭도 필요 없다 그런 식의 자유주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홈쇼핑에서 AK-47을 팔면 놀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삽니다 나 지금 살판이야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0세기쯤에 살고 있나 보죠 지금 한 5초에 한 번씩 뭐 하는 순간이 지나가요 놀라운 점은 이게 지금 노커트라는 겁니다 노커트로 원커트로 그냥 쫙 들어오는 건데 거의 모든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깐요 사실관계가 정말 한 개도 안 맞아요 대단합니다 한 개도 안 맞는 얘기를 저렇게 확신에 차서 있어 보이는 착 40초 동안 완전히 틀린 얘기를 쭉 늘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당시에 성재준TV의 어떤 성공 요인인 건데 잘 보십시오 온갖 어떤 개념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현대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칸트, 바디우, 현대철학자, 자본주의, 확립, 확대해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어의 나열만으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재준TV 채널을 구독하던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들의 필요 욕구였습니다 이런 그럴듯한 단어에 나열을 해주는 우리 편이 필요하다 내가 못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이게 미디어의 중요한 생리인데요 내가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안 되는 콘텐츠도 기꺼이 소비를 합니다 어떨 때? 내가 이걸 소비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 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갖고 있던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고 우리가 주류고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들이고 더 똑똑하다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들이다 근데 나는 그거를 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나 말고 우리 편 다른 사람이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성재준이라는 젊은 유튜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칸트와 바디와 들레즈를 들먹이면서 무려 그러면서 우리가 맞고 쟤네가 틀리다는 얘기를 쫙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7세기, 18세기는 고대가 되었고요 진짜 하이라이트네요 칸트가 현대식 자본주의를 지지했다, 엄청나게 주장을 했다 이 얘기는 그런 것 같잖아요 왕건이 양반 제도를 지지했다 왕건이 입헌군주제를 지지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왕건이 신라를 되살렸다 아니지 반대여야죠 김효신이나 왕건이 조선의 양반제를 지지하고 아, 그런 종의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고 이런 거죠 아, 알았어 이게 내 머릿속이 혼파망이에요 이렇게 돼 왕건이 리눅스를 지지했던, 윈도우즈를 지지했던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건이 오픈소스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뇌정지가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반박을 하려니까 논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만났던 당혹스러움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어야 되는데 천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기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의심을 하게 돼요 바디유가 말년의 생각이 바뀌었었나? 그게 제가 빠졌던 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영상에 대한 노망 영상을 만들면서 바디유하고 딜레즈가 요즘 뭐하고 있냐를 찾아봤는데 계속 극자로 불리웠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회심을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 따르면 당혹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또 익숙한 서사이긴 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극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김무소화되는 경우가 김무소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철학에서 인문학 공부하던 시절에서 너무 멀어져 왔으니까 15년 지났으니까 내가 까먹은 사이에 바디유 선생님이 계심을 하셔가지고 프랑스의 우파로 전향을 하셨나? 생각을 찾아봤는데 아직도 70 넘고 80 넘은 그 시점에도 계속 신간을 내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찾아보다가 위키피디아까지 봤는데 거기 분류 기준 중에 극자라고 돼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너무 확신을 쳐서 주장을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있습니다 성재준TV 특유의 진행자의 강인한 눈빛 그걸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내가 틀렸나라는 의심을 한 번쯤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개념의 혼재 그래서 17세기 18세기를 고대화 섰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성능행이 칸트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나나? 캐피탈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칸트 사후에 마르크스에 이르러서야 겨우 확립이 되는 개념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개념을 칸트가 엄청나게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보지 않았던 칸트의 책 중에 혹시 그런 게 있으려나? 라는 어떤 의혹을 갖게 되는 거 칸트는 유언으로 너네 리눅스 안수를 죽여버릴 거라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봐요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들레지가 그런 말을 한 게 있나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성재존 TV의 특질이라는 게 저렇게 어떤 사상적인 베이스를 자기가 깔아준다는 컨셉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틀이 깨지면 안 되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들레지나 바디우나 칸트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논박을 했을 때 이 당시에 논박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꾸 새로운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니 칸트가 캡탈리즘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본주의를 주장하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칸트의 다른 얘기를 갖고 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온다라면서 새로운 주장을 해요 근데 영구평화론은 내가 읽어봤거든 영구평화론은 인문대생이라면 어쨌든 한 번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칸트의 저작 중에서 그나마 읽기가 좀 쉽거든 철학과 인접한 학문을 하는 인문대생들은 그 책이 일부라도 접하게 돼요 짧아요 일단 맞아요 맞아요 이거 봐요 똑같아지잖아요 책의 두께를 얘기하잖아요 이 경우는 아니지 이 경우에는 짧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다 평소에 자꾸 시면을 들여다보는 데고요 닮아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맥락이 여길 맥락이 있잖아 그걸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깨어나오지 못하는구만 제가 정말 비슷한 부류로 내려가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했으면 읽으면서도 다 읽었어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혹시 내가 놓친 부분에 뭔가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업무량이 양쪽이 서로 붙어서 업무량이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개손해줘 개손해 막 던지는 놈은 막 던진 다음에 자기 공격력을 계속 발휘하는 거죠 또 막 던져 이것도 확인해 저것도 확인해 그러면은 헬머하스 팀은 그걸 다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장 바깥까지 공주수로 다녀오는 거예요 심지어 주서 온 공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운동장 밖에는 공이 너무 많거든요 인류가 2000년 동안 쌓아놓은 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영구평화론은 운이 좋게도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구입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PDF, 텍스트 PDF 텍스트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서 다 찾아봤어요 자본주의도 넣어보고 자본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애초에 그 책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등장할 수가 없죠 그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 시절에는 근데도 그런 근거를 말하자면 거짓 근거인데 거짓 근거를 가져오면서 이 책을 찾아보시면 여기 나옵니다라고 흔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셀마우스는 가서 삼국유사를 펴놓고서 오픈소스를 검색해야 되는 거죠 아 삼국유사에 리눅스가 어디 나오는지 세 번, 열 번도 더 읽고 아니 근데 야 XXX 이거 만판식적인 프로그램 이름 아냐? 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00OS인가 봐 만약에 상대방이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이 구간은 자유주의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자기가 출처한 부분을 떼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죠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들도 그 순간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이 사람하고 논쟁을 하다보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앙시앙레즘 시대에 자유주의 사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고 앙시앙레즘 사태 이분이 얘기하는 자유주의라는 건 굉장히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슨 뭐 왕정시대 무슨 뭐 그런 어떤 그 앙시앙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프랑스 대혁명이 추구했었던 그 자유주의 그것만을 지금 한정시켜서 얘기하시는데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유주의라는 것은 물론 폴크로그만적인 신좌파적인 사유주의도 있고 그런 식의 자유주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크, 몽테스키 외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고 있는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그냥 단순하게 계급사회에서 해방한 개인 이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자유주의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죠 제가 아는 배운 사회의학적인 지식과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신 얘기할 때 저는 사실 그런 3학년 과목도 많이 안 배웠단 말이에요 2.25 맞은 놈이 3학년 과목은 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이 몽테스키 외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후자는 몽테스키 외 이렇게 읽어요 오! 맞어! 갑자기 내가 그래! 한참 외가 돼요 동생이 몽테스키 등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몽테스키가 러시아사람이 되는 거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약간 그런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어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어서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꺼내 놓기만 하면 하하하하 이게 이제 문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크나 몽테스키에나 칸트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프랑스의 앙샹 레짐 시대를 벗어나고자 했던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자유주의가 바로 로크나 몽테스키에나 칸트가 추구했던 그 바로 자유주의인데 이거를 지금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운 게 있는데 그거를 시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막 쓰셔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할 때 그냥 쏟아져 나오는 대로 이제 그대로 무편집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원인이 앞에 나왔군요 바쁘거든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성재준TV가 영상을 만들던 공식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진영과 나쁜 사람 나쁜 진영을 양분법적으로 가르고 좋은 것 쪽으로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거를 몰아넣고 몰아주고 나쁜 쪽으로 나쁜 거를 몰아주는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굿피플은 칸트야 칸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쁜 거, 배드 띵킹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주의 안에는 자유주의적 속성도 함께 묻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근현대사를 흘러오면서 사회주의가 했었던 역할이 있는데 그건 나쁜 거니까 다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되다 보니까 자유주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거인 자유주의는 나쁜 거인 사회주의와 만날 수가 없다 대결에서 한쪽이 삭제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자유주의에다가 칸트를 붙이려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붙어있는 좋은 거에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본주의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좋은 거 칸트, 좋은 거 자유주의, 좋은 거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자유주의를 중간에 빼버리면 좋은 거 칸트, 자본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러블리즈 안 좋아하는 게 다행이네요 나이 수수대로 8명의 이름을 외워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의 혼재가 굉장히 어지럽게 늘어져 있습니다 신자파라는 개념이 60년대 이후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던 경제학적, 철학적 관점이긴 하지만 그거를 갑자기 폴크루그먼 왜 그게 연결되는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함정에 빠진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재준TV의 진행자인 내가 폴크루그먼이라는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생각할 때는 싫습니다, 싫은 게 문제죠 뉴욕타임즈는 좌파 매체 그러니까 좌파 매체에 기고를 하는 폴크루그먼은 좌파 그런데 신좌파에도 좌파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폴크루그먼은 신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덜하고 생각하는 법을 이렇게 배웠대 그새 이게 제일 어려운 기술인데 이 사람들의 비밀 중에 우리가 열지 못하는 비밀 중에 그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같이 허우적대다 보면 수영을 못하는데 2m 풀에 던져줘 보세요 그러면 뭐라도 잡게 됩니다 이게 그럼 막 내가 폴크루그먼의 인터뷰를 읽었던 것 아니면 지난번 대선 때 완전 힐러리 편이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왜냐하면 스스로가 진보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리버럴에 가깝고 양적 하나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샌더스랑 샌더스 엄청 까다가 힐러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 걸 막 떠올려요 제가 졌죠? 졌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왠지 아마도 폴크루그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방 안에서 노동조합이 강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갔잖아요 얼마 전에 와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새로워 그렇지 새롭지 못 보던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면 신조합하지 어른인데 노인인데 바로 그런 문제점 보리적 합수에 진수해요 문제점들이 허우적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만 해도 이미 일태면 이런 거죠 매일경제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폴크루그먼을 비싼 강연료를 주고 데려와서 노동조합에 대한 관련된 질문을 했더니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노동조합은 너 강의해야 한다 네 그런 장면을 보고 매경 사장님이 당황하시는 그런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매경 사장님의 상상이나 성재준TV의 상상이나 그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정 반대해서 본 거죠 그나마 매경 사장님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인즈 학파의 경제학자 인덱을 데리고 와봤자 그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자기 롤을 착각한 결과물인 거죠 그나마 우파코인 터리 보험으로 급전환을 한 뒤에 거기에 돈을 쏘는 사람들을 위한 코멘터가 되겠다라고 했다면 조금 더 자기를 갈고 닦는 과정을 거친 뒤에 롤플레이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어떤 비대화 자아 비대화의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기존에 하던 어떤 어투에 얹어서 그럴 듯한 단어들을 나열을 해주면 나를 지성인으로 대우를 해주고 빨리 아무거나 포장해서 더 팔아야지 그렇죠 정규재 선생님 거두 정규재 선생님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내가 패널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최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자유한국당 행사에 많이 참여했죠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황교안 대표와 앉아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아 나의 롤이 이게 맞구나 나는 이 우파의 지성인이구나 우파계의 어떤 철학자구나 사상가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들어서 호우적대회는 와중에 갑자기 헬마우스 아래를 만나가지고 이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대응을 제가 판단할 때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론을 맞붙는 악순환이 벌어져요 계속 토론을 만나서 토론을 하자고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만나서 토론하면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일단 저는 제자리에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 공을 주소로 한 장을 다닐까 뒤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 없는 저서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토론을 하던 그 당시에도 갑자기 하이애크 책을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던 책장에서 꺼냅니다 그 책이 천 페이지가 넘는다는 점이 굉장히 강구하면서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실 답하기가 불가능하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토론에서 하이애크의 그 두꺼운 책에 그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가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토론 무쇠로 토론을 앵무쇠처럼 되뇌이면서 계속 나와서 토론하자고 할 때 제가 했던 답변은 그겁니다 당신은 공론장에서 토론할 만한 지적 정직성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영구평화로는 찾아봤는데 네가 주장했었던 그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럼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하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작정 토론하자고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동안 성재중TV가 거짓 권위로 쌓아올렸던 어떤 실적들 그래서 우파 유튜브계의 철학자로 오뚝 섰던 그 실적들이 사실은 권위가 결정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웅 유튜버 우파 코인계의 영웅 성재중TV의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때쯤이었나요?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를 MARKS로 썼다는 게 또 들키고 그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칼마크 근데 그건 진짜 싫어할 때 쓰는 방법이겠네요 욕을 한 거 아니야 막스가 활을 쏘는 것 같은 활이나 총을 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 장면이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진중권 씨하고 벤이제 씨의 사망유의 토론에서 아 맞아 맞아 벤이제 씨가 틀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니까 진중권 씨가 답변을 못했잖아요 그거는 근데 당연한 게 그런 자료는 없으니까 그렇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쌓아올렸던 건데 카운터를 먹고 나서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계속 추적하기로는 조회수가 그 시점에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노란 딱지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가짜 뉴스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가 25만 30만 정도에서 정체되는 그래서 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시기에 이 영웅이 이렇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극복하는지 손에 땀을 쥐고 광고를 듣고 확인해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거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한의사 장승연입니다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격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분께 부담없이 전해드릴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으로 저는 닥터라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의 노하우로 직접 개발한 닥터라이즈 남녀노소 모두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한의사가 제시한 건강솔루션 닥터라이즈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 치약 이렇게 말할 거면 바디우의 이름이 바디우일 필요도 없고 들레즈의 이름이 들레즈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트래비스 스카시나 버질 아블로가 들어갔대요 그렇죠 우리는 오프 화이트 주의자들이잖아요 옛날에 인스타는 팁 중에 그거 했었잖아요 아무 말이나 써놓고 밑에 영어 이름 아무거나 써놓으면 있어 보인다고 예를 들어 일주일은 월요일과 일요일로 이루어져 있다 벤 제임스 조던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인다고 나 옛날에 정확하게 그렇게 한 적이 그러면서 논 적이 있는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거기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떤 빌런에 의해 맡겼어요 이제 개혁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조이스가 안 나오고 이 채널은 죽어간다고 하던 시점에 우파코인으로 돌파구를 찾았듯이 빌런의 출연에 의해서 권위가 깨지고 그걸로 인한 성장이 멈춘 기업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유튜버들이 그 시점에 유튜브를 또 접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추세가 꺾이고 수입이 꺾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상심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유튜브를 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성재준TV의 진행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지가 곧고 욕망이 또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위기 돌파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죠 저 방금 놀라운 거 찾았어요 이 캐릭터 선택창 있잖아요 성재준TV의 썸네일 이 캐릭터 중에서 헬머스 님이 있네요 우와 와 제일 약한 개다 거의 제일 약해 아 근데 제일 싫은 개지 이 채널의 주인에게는 제일 싫은 개죠 심리가 보이죠 그 썸네일의 스타일을 보시면 센 사람은 굉장히 악당처럼 그려져 있는데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쎄보이게 썸네일을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싫어보이게 만드는 그렇네요 순간포착이네 가장 파안대소하고 있는 사진을 파안대소가 가장 절정으로 터지게 바로 직전 되게 못생겨 보이는 그렇군요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썸네일 스타일도 바꾸고 그리고 방송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 과거와의 결별을 시도를 하는데 두 번째 기믹 변신 그렇습니다 이제 우파 유튜버계의 철학자는 시호가 다했다 나는 이 밈으로는 더 이상 이 채널에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대변신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슈 유튜버계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저는 이제 뭐 피시하게 얘기하면 결국 맨 혹은 충격맨으로 돌아온 철학자에서 이슈 유튜버로 변신한 결국 맨 충격은 앞에 결국은 뒤에 붙이죠 보통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헬마우스 결국 점점 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게 이제 어뷰징 그 인터넷 매체의 제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어 그래서 헬마우스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죠 이 궁금증을 유발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일단 기본 손님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팔기로 합니다 이게 책임을 좀 낮춘 거잖아요 이게 책임을 낮춘 겁니다 자신의 기존 덩치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하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방 하방 오랜 말 듣네요 철학자 사상가가 아니라 어뷰징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러네요 핫한 단어를 끌어오고 핫한 인물을 끌어와서 궁금증에 클릭을 하도록 만드는 방식 이거 꽤나 아무나 다 하는 영역 아닙니까 그 업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자리 해보고 싶었던 그 욕망이라면 손대지 않을 영역으로 과감하게 내려간 겁니다 실제로 썸네일들을 몇 개 읽어드리자면 민경욱 결국 민식이 부모 결국 결국 유재석까지 잘나가던 이재명 결국 충격폭로 빌게치의 실체 약간 변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기어이 기어이가 있네요 홍석천 결국 백종원의 위기 궁금하죠 그건 저 골목식당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화내시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사실은 이때부터 헬마우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채급은 다룰 일이 별로 없죠 이런 방식의 채널들은 저희의 내부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해악이 좀 떨어집니다 기존에 확신에 찬 가짜뉴스에 비하면 이슈 유튜버들의 사회적 해악은 사실 포털에서 이슈 단어로 검색만 해봐도 비슷한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의 면역도도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속지 않죠 칸트가 자본주의자라는 가짜뉴스에 비하면 결국맨 충격맨은 훨씬 사회적 해악이 덜하기 때문에 헬마우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방해자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항상 썸네일을 보면서 궁금하긴 했는데 저야 뭐 그런 데에서 해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클릭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양정철 결국... 이렇게 해놓으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양정철 결국 종족 프로토스로 바꾸라 그렇죠 양정철 결국 점심 피자를 선택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5월 27일 영상인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면 양정철 원장이 총선 끝나고 전개를 떠났다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냐면 민경욱 전 의원이 볼리비아와 중국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볼리비아와 중국을 다니면서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 선거 결과가 나오자 감당할 수 없어 피신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민경욱이 볼리비아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여기서부터 벌써 띠용하죠 약간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랄레스 대통령이 양정철 원장이어야 돼 오 그러니까요 모 원장님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아니 그래서 뭐야 그 다음에 뭐야 근데 도대체 양정철 어디에 있나 그렇죠 그게 지금 중심이죠 네 그 다음에 탁현민 의정비서관이 16개월 만에 돌아왔다 왜? 아 양정철 원장이 탁현민 비서관이 된 거예요? 아니 양정철 얘기를 한참 마다 갑자기 탁현민 얘기를 합니다 쉐입시프트? 네 그 다음에 문통은 뭐가 급해서 탁을 급하게 복귀시켰나 그러다가 문 양 탁의 친분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지금 벌써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그 다음에 탁현민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을 보면 거기에 임종석이랑 양정철이 친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양이랑 이미 별로 안 친하다 이건 김미라보다 더 너저분하잖아 근데 양정철 원장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을 만나는 장면이 사진 찍혔다 사람이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나죠? 더 놀라운 점이? 근데 양정철이 국정원장을 만난 건 부적절하다 근데 알고 보면 양정철과 서훈의 만남은 당내 갈등을 덮기 위한 쇼고다 지금 제가 외라는 단어를 한 7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정철이 이재명 지사랑 자주 통화를 한다 이 얘기는 왜 다르지 앞으로 친문과 비문 사이의 갈등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다 결론이 먼저 나니까 양정철의 선택은 무엇일까? 어? 그럼 이제 알았어요 이 양정철 결국이라는 제목 있잖아요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뒤가 없어요 양정철 결국하고 물음표 쓰면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이 스토리 전개는 꽃보다 남자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왓? 그렇죠 등장인물이 늘어가고 네 관계가 꼬이고 결론은 안 나와 아니야 다 잘생겨야 되나 그러면 양정철 원장이 여자 주인공인 츄쿠시라고 치면은 그치 치카사와 썸을 타다가 루이를 자꾸 만나는 게 부적절한 거예요 루이가 국정원장이에요 근데 루이가 츄쿠시를 만난 거는 쪼였거든 당내 갈등을 돕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나루토가 나뭇잎마을을 떠나는 걸로 끝납니다 아니 처음에 떠났잖아 처음에 되게 참 인생의 재미있는 역설인게요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내용만 보면 말할 줄 모르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지금 원고에 이 내용을 요약하면서 한 10줄 정도를 쫙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다 빼고 딱 줄이면 두 마디면 됩니다 양정철 원장이 총선 끝나고 전개를 떠났다 앞으로 양정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거면 다 요약이 끝나는 거예요 중간은 다 필요 없고 네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면 저의 궁금증은 그런 거죠? 나도 궁금해 말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 전개가 정신없고 이리저리 튄다는 것만 제외하면은 같은 공식이네요 아무 사람의 이름이나 끌고 와서 개념을 끌고 와서 쭉 나열한 것처럼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냥 쭉 이어놨을 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악의적으로 성재중TV의 그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요약을 했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 3, 40초 정도만 잘라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양정철 씨가 서훈 국정원장과 만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었죠 해당 내용이 보도가 됐었을 때도 여권 내부에서도 사고 쳤다라는 말이 마치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튀어나왔었죠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양정철 씨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던 거 이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 정치 쇼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양정철 씨의 행보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묘한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죠 양정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자주 통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죠? 제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양정철 씨가 총선 끝나고 이런저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나? 총선 끝나고도 아닙니다 그 시간 순서가 섞여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 순서가 섞여있어요 중요하지 않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낚시질의 세계로 넘어간 거죠 완전한 낚시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로 급이 내려간 게 맞네요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고 자극적인 썸네일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썸네일을 훌륭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핫한 사람 그 시점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의 썸네일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싸게 제작을 합니다 사진 베이스로 포토샵을 좀 끼얹으면 그러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썸네일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재활용이 가능해 그러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몇 번을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썸네일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썸네일이라는 걸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양정철 결국, 이재명 결국, 문재인 결국 이런 식으로 결국 점점점 만 하면 그게 뒷부분이 궁금한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데 듣다 보면 기본적인 재미는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찾아보지 않는 기사들을 여러 개를 스크랩해 가지고 이걸 나열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여기서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기자들이 간혹 가다가 막 하소연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그러면 자세히 읽을 방법을 찾으라든가 저는 다르게 좋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원리는 실제로 있어요 누군가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자세히 보지 않아 그렇죠 제목만 읽고 말아 그렇죠 근데 그냥 틀어놔 왜? 백색소음은 필요해요 그리고 유PD께서도 자주 말씀을 하셨지만 심지어 이 영상을 쭉 보고 나면 내가 뭔가를 봤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습득했다는 기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자리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정철이 요즘 수상해 왜? 왜? 여기저기 좀 수상해 만나는 사람이 다 잘생겼어 서운도 만나고 이재명이랑도 통화하고 근데 나로토가 떠났어 그리고 500 하나 더요 그러면 되는 거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렇죠 500을 하나 더 시킬 때까지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 이게 사실 언론 매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효용감입니다 그러네요 만땅이네 뭔가를 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비자 니즈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충격 시리즈가 요즘 밀고 있는 콘텐츠인데 결국 시리즈는 약간 함을 갔습니다 성재중TV 채널에서 지난달까지 많이 썼던 게 결국 시리즈고 요즘 안 써요? 요즘은 충격 시리즈 그건 분명히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를 보는 거죠 이런 게 있네요 충격 반격 문재인 제거한다 충격 증언 조국이 시켰다 이건 이제 뭐 저 자식한테 쓰레기 버리려고 그런 거죠 충격 폭로 추미애 어쩌나 그거 어쩌나 시리즈는 많아요 충격 판결 문재인 어쩌나 충격 폭로 윤미향 어쩌나 어쩌나 시리즈 많네 네 어쩌나 시리즈는 많아요 아마 테스트를 좀 해보셨는데 이게 클릭률이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리즈를 쓰는데 제가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충격 배신 친문 추미애 제거한다 영상을 또 봐가지고 요약을 좀 해봤는데 역시 정신이 없습니다 영상 시작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랑 충돌하고 있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대권이나 서울시장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부담스러운 거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것이다 근데 추 장관이 초선 의원들 강연에서 의원들을 아랫사람 취급했다 근데 정의당도 추미애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근데 내 생각에 이낙연은 대권 추미애는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 같다 제가 내라고 얘기한 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소신을 지켜라 왜 왜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에디터 F4의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 없습니까 왜 라고 방금 물으셨죠 아마 어떤 기대하는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유튜버의 장점은 뭐냐면 그 기대를 정확하게 배신합니다 윤석열은 소신을 지켜라 왜? 총장 뒤에는 윤석열 총장 뒤에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미드필더의 현란한 플레이를 보는 것 같네요 미드필더에서 현란하게 수기수들을 어그로로 끈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공격수한테 바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전성기 호나우등요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따라서 제목에 있는 충격 배신의 주어는 자기죠 성재준TV가 배신한 거죠 충격 내가 지금부터 니들의 기대를 배신 제목은 상관없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영상 전개를 만들다 보면 잘 영상을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기사 인용 중간중간에 기사에는 없는 내용이 끼어들어갑니다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거를 살짝살짝 끼워 넣었는데 이게 어떤 음모론의 어떤 자생적 연쇄반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조합 사이사이에 자기가 선동하고 싶은 포인트들만 끼워 넣으면 윤석열 총장 뒤에는 국민이 있으니 지금처럼 용맹정진하세요 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10분짜리 영상을 꾸준하게 청취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시청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상의 제목을 섹시하게 뽑고 충격이나 결국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영상의 앞에 했던 얘기랑 영상의 뒤에 했던 얘기랑 하나도 안 맞아도 되고 연결관계가 없어도 되고 어떤 느낌만 살려줄 수 있다면 그렇죠 뒤에 얘기는 그냥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얘기가 뒤에 얘기의 근거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4부까지 이어지는 성재준TV의 추나추동 사계절을 보면서 꽤 뚫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상에는 의미는 사라지고 발화 행위만 남는 것 말을 하고 있는 캐릭터만 남으면 그것이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심지어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거를 분절적 영상세대라고 칭하고 싶은데 의미값들이 다 잘려져 있습니다 결국이나 충격으로 시작하는 그 영상들의 실제 내용이 흐름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잘려있는 것들을 모아놓기만 해도 이게 하나의 영상처럼 인식하는 세대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세대가 나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60대건, 70대건, 20대건, 10대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식의 분절적 영상을 보고도 내가 뭔가를 봤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그 숫자가 많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 영상을 지지한다 싫어한다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지어 돈이 된다 그게 지금 우파코인 유튜버의 생태계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진영 사람이라는 어떤 느낌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실제 내용이 뭔지 앞뒤가 맞는지 그게 이게 의무로는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결국 결국맨이 되어버린 그 사람으로도 생태계 안에서 의미 있는 한 사람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분절적으로 영상 내부에 어떤 의미가 이어지는 맥락과 의미가 없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인간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나뉘어진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쫙 늘어나줘도 거기서 어떻게든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니까요 그러면 본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 영상을 해석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보니까 모르죠 그러면 아마도 댓글창에서 화를 내고 있는 동조자들은 서로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군요 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짜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심지어는 저는 저는 2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저희 구독자들이 채팅을 라이브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대 맛있다 이렇게요? 그럼요 우리 놀랄 때 많아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문화 상품은 소비한 사람이 만든 거지 만든 놈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자본주의 천병 영상 매체 유튜브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가를 성재준TV는 보여준다 그러게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우파코인이라는 거대한 상업성에 주목하실 분이 있다 나도 이거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의 요약을 한 번 보십시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시 대응에 빨라야 됩니다 112 법칙 기억하시고요 1시간 2시간 내에 하루에 한두 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린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음모론의 양념을 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음모론 하나 좀 기술을 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뜬금없이 진영 논리를 내세우면 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이 정도는 망한다 이런 것만 있으면 10분을 내내 따라왔던 시청자가 이 사람 우리 편이구나 라는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중간 단계는 시청자가 알아서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죠 권선징악이란 문재인 망한다 이거군요 바로 그거 우파 유튜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 희망을 심어줘요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사건이 터졌다 민주당 내분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기분 좋게 누를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구자였던 신의 한수의 썸네일을 3년 동안 관찰한 결과 문재인 정권은 한 2천 번 정도 망했습니다 사실 지금 캐릭터 셀렉터 화면같이 되어 있는 썸네일들의 제목만 봐도 문재인 정권은 이미 망했어요 굉장히 망했습니다 만신창이에요 어제도 망하고 그제도 망했는데 여전히 정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느낌과 간지를 주는 이슈 유튜버 성재준의 탄생이 이렇게 1년 반에 걸친 긴 과정으로 완성되어 있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재준TV라는 유튜브 채널의 변신이 여기가 끝일까 혹은 그 다음 스텝을 또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왜냐하면 겨울이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책장 앞에서 찍을 텐데 그럴 리는 없고 아닌 게 아니고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발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때는 20만 회를 넘겼는데 최근에는 10만 회 수준이네요 그렇게 되면 위기의식을 슬슬 느끼기 시작할 텐데 제가 관찰한 결과 이분은 떨어지는 추세를 두 달간 지켜보면서 다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 준비는 무엇일까 썸네일일까 내용일까 타이틀일까 저는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여기까지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아마도 그 다음번 컨설턴트를 또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고 성재준TV 정도 되면 이제 컨설팅 하셔도 된다 아 그러게요 실제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그럼요 이제 수하라고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2년 버틴 유튜버는 이미 하나의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헬마스 코너를 통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잠깐 코너 팟캐스트도 그래요 코너 비슷한데 정말 이 정도의 차이를 극한으로 놓고 실험해보는 장이에요 유튜브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제가 아까 왜 3학년의 토론 같은 거 말씀드렸냐면 에디터가 뭘로 웃고 있어요 서장훈 씨 얼굴이 있고 서장훈 씨 큰일 날래요라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서장훈 씨가 무슨 정치적 발언을 했나 해가지고 클릭을 해보니까 부동산 정책 얘기네요 낚시의 기술이죠 유명한 사람을 걸고 클릭을 유도하라 여보 그래서 서장훈 씨가 부동산이 많아서 큰일 났다는 거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지는 거죠 벌써 줬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클릭할 거잖아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근데 왜 TV의 라이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 봐도 그런 브라바도의 연속이긴 해요 실제로 당장 체크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당장 꺼낼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런 기술들 많이들 보여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학자로서의 양심 혹은 뭐 저술가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표준호차를 둡니다 그걸 그 리밋을 해제해 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리밋이 9900K급의 오버 AK47의 안전장치 없이 나오는 네 이번 주에는 인류학을 공부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헬마우스 뉴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출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헬로 동주들 방송작가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우리 하는 일이 얼마나 섭터지는데 그렇다면 동주들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건 또 뭘 말을 하냐니까요 이미 미치겠다니까 PDC 진행자 이러한 질문에 답해드리는 술기훈의 작가생활 XSFM에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업데이트됩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인데 49년 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1년 7월 9일 49년 전 이번 주에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앞에 기지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지금도 있죠 그럼요 심지어 점점 커지고 있죠 용산기지도 내려가고 해서 이 사건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주한미군 중 흑인병사들이 기지촌의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인종차별에 대해 항의하면서 한국인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 등의 시위를 했던 사건입니다 신기하죠 왜 주한미군 중 흑인병사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기지촌에서 항의를 하는가 그 이유인 즉슨 당시 기지촌 주변의 클럽은 마치 16년 전에 몽고메리처럼 이 당시로부터 16년 전에 몽고메리처럼 흑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클럽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지촌의 영업방식도 인종차별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문화를 들여와서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요 네 실제로 기지촌의 업주들도 백인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클럽을 운영했고요 심지어는 기지촌 여성 중에서도 백인을 상대하느냐 흑인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원인이 클럽의 영업방침 때문은 아니고 원래부터 영내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밖으로 흘러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동서베를린으로 살던 그 시절의 독일인들이 잘 알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런 상식을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은 아마 오키나와 주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미군 부대와 그 주변은 그 나라의 미국의 법 미국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온 것처럼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영업금지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리냐면 그 업장에 미군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아무도 안 오죠 기지촌에는 이거는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쪽이 우리나라 동네에다가 예규나 법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주한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당연히 한국인들도 나시나 돌을 들고 대항을 하고 린치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경과 경찰이 투입이 되어서 주민들을 진압합니다 군인들이야 미군경이 나와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박정희는 이 사건에 깜짝 놀래가지고 바짝 쫄게 됩니다 왜 바짝 쫄았냐 하면 바로 1년 전인 1970년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90년대에도 00년대에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보수에 우려 섞인 목소리는 이때의 트라우마가 기반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기지촌에서 한국인들하고 미국 군인하고 갈등이 났으니까 바짝 쫀 거죠 양공주라는 명칭을 우리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죠 왜냐면 정규교육과정에 소설 오발탄이 실려 있으니까요 이 오발탄에서도 그렇고 다른 작품에서도 양공주들을 자발적 매춘부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시에 문학작품에서는 사실 이건 눈가리고 아웅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기지촌 여성들 중에서는 직업소개서를 통한 인신매매 피해자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 끌려오고 나면 포주한테 빚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빚도 약간 말도 안 되는 빚들이고요 사실 이건 기지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창가들이 비슷했습니다 이게 한 60, 70년대에 엄청 고대라고 하죠 60, 70년대 엄청 옛날에 있었던 일 같은데 윤구미 씨 살해 사건이 92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90년대에도 기지촌 성매매는 남아있었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종사자들이 한국인들이 아닌 거죠 물론 이들의 인권 문제도 현재까지도 종종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1970년대로 돌아가서 박정희가 바짝 쫓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게 71년 12월 22일에 발표한 기지촌 정화대책입니다 정화라는 단어는 늘 위험하게 들려요 그럼요 이 정화대책이라는 게 표면상으로는 그냥 거리의 범죄 단속 강화, 거리 환경 정비 수준이었는데 이게 30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돼요 국가가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하는 포준으로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는 국가한테 기지촌 여성들을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기지촌 정화 사업 서류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방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정부의 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죠 소파가 정부에 요구한 권고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파가 한국 정부 클럽 운영에서 인종차별을 삼가고 백인 음악과 흑인 음악을 균형있게 선곡할 것 그리고 인종적으로 배타적인 간판을 걸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고 감염자를 격리하도록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병에 걸린 미군이 나타나요 그럼 미군이 기지촌에 와가지고 한 여성을 지목해요 실제 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 이제 컨택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지목당한 여성은 성병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소에 격리가 됩니다 4일간 수용소에 격리가 되는데 이 수용소를 원래 낙검자 수용소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지촌에서는 몽키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명칭이 다 미치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관리 방식을 들어서 기지촌의 관리 방식이 한국군위안부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비슷하다 배워온 짓이다 네 이 기지촌 정화대책에는 박정희의 사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곧 다음 해인 2014년 전직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발단이 되고 이 여성들은 재작년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인이 컨택을 군인이 지적을 지목을 하면 바로 격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 동네나 그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죠 네 네 진짜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군의 위안분제하고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문제고요 네 이 안정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기지촌 여성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그 옛날의 방식을 가져왔다는 연관성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또 이거를 담당하던 관료 중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새마을 담당하던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이걸 기지촌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기지촌 여성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외화를 벌어오는 애국자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다 그게 뭐 평택이 됐든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군산의 아메리카타운이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네 49년 전에 일이고요 와 이게 뭐예요 230년 전에 일이라고요? 210년 전에 일이군요 아 210년 전에 일이네요 와 산수를 이렇게 두 번 다 연속으로 틀리네요 나도 그랬잖아요 조성주 앞에서 1810년에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 단장입니다 네 이 바넘이라는 사람이 제임스 앤서니 베일리라는 사람하고 함께 창단한 바넘 앤 베일리 서커스는 3년 전인 2017년 5월 21일에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존속되었던 서커스 단이라는 거죠 네 이 서커스 단은 당시에 1800년대에요 샴 쌍둥이 등 몸이 기형인 사람을 보여주는 프릭셔를 유명하게 만든 서커스 단이기도 합니다 이 바넘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커스 코끼리 전보 아시죠 네 이 전보의 이름을 딴 캐릭터가 덤보고요 이 전보가 바로 이 서커스 단에 속했던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넘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데도 능했던 사람이었고 쇼의 내용을 보건대 동물학대나 인권유린이 없었을 리가 없었겠죠 이 유명세로 인해서 나중에는 코네티컷주의 하원위원이 되기도 하고요 브리지포트의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원이었어요 그런데 노예제의 반대를 계기로 공화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유의 재능을 정치에서 발휘를 해서 노예제의 반대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을 몰아가던 인물이죠 그렇군요 패러다임 쪽으로 그 일대기가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흥행시기를 좀 잘못 만난 영화죠 그렇죠 이 바넘에 대해서 길게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바넘의 인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바넘효과입니다 이 바넘효과는 심리학자인 버트넘포로라는 사람의 실험에서 기인한 용어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태로 심리검사를 합니다 심리검사지를 나눠줘요 그런데 이 검사지는 의미가 없고 이 검사는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지를 작성한 학생들한테 결과라면서 점성술 책에 있는 내용을 대충 짜깃기 한 답변을 본인의 성격이라고 학생들한테 다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검사 결과 당신의 성격은 이런 성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은 답변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가 다른 내용을 받았다고 믿는 거죠 자신의 설문 내용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 것 같은가 하는 설문을 했어요 이 답변이 맞는 것 같은지 여기에 5점 만점에 4.26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내용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모든 학생들한테 돌렸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이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것 같다고 답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비결은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막연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막연한 문장 네 성가비는 누구에게나잖아 대상이 주어를 나를 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를 놓고 막연한 말을 해보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넌 막연한 게 없다 막막하다 이러마 당신의 내면은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싶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아 잘하네 그렇죠 이 실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매 학기마다 반복이 됐고 그때마다 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험효과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 반험이 생전에 We've got something for everyone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을 한 것에서 딴 명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심리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받은 질문 내용 중 몇 줄만 아니 학생들이 받은 답변 내용 중 몇 줄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끔씩 성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끔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란 걸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특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향적이고 친절하지만 가끔은 내양적이며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많이 하게 되네요 가끔은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언제나 그렇다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답변자, 읽는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받아들여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점성술, 별자리, 혈액형 등이 유행을 했을 때 이를 지적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죠 그렇죠 혈액형으로 예를 들면 A형한테 당신은 대부분 내양적이지만 가끔은 사람을 만날 때 즐겁기도 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B형한테 당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 즐거워하지만 가끔은 내양적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고를 쓰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MBTI 갑자기 이게 저 중학교 때도 한번 유행을 했었고 저 대학교 때도 한번 유행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대학교 때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서 MBTI 시킨 적도 있어요 진짜? 에디터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제가 고등학생일 때쯤에 개신교계에서 이게 한번 MBTI가 큰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도 교회에서 했어 맞아요 MBTI 검사 해봤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MBTI 검사 이걸 원고를 쓰다가 중간에 해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랜만에 네 근데 결과로 나오는 문장이 진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윗 문장들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했냐면은 저는 원래 INTP로 이렇게 논리적이 않은 검사는 잘 믿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그걸 MBTI 검사를 통해 알아냈다 네 논리적이지 않은 검사로 논리적이지 않은 검사를 잘 믿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B형이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이 강해요 제가 보통은 고민이 별로 없는 편인데 가끔씩 고민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할 때 느끼는 건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는 이 방송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것을 좀 비웃는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맞는다고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비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실 거고 그분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류의 그게 이제 혈액형이 됐든 별자리 점이 됐든 MBTI가 됐든 느끼는 가장 큰 폐해는 협조적인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걸 가지고 차별하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둘은 보통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친교 쌓기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차별하기예요 그건 공통적이더라 옛날 생각나네요 교육에서 이걸 딱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혈액형별 성격 분석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MBTI도 일단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심리학적인 어떤 경향성을 찾아내는 데는 유용하다 라면서 선긋기를 했어요 그러자 혈액형별 성격 분석을 신동하던 한눈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아니 피인데 혈액형은 그리고 종종 시대에 따라 이런 상품 하나쯤은 트렌디하게 오가도군요 그게 결론이에요 혈액형이 지면 별자리가 뜨고 별자리가 지면 MBTI가 뜨잖아요 그럼 다음엔 손금이죠 MBTI가 지면 또 뭐가 뜰 거예요 이런 뉴의 트렌드는 항상 존재를 해야 되나 봐요 오늘의 결론은 헬마우스는 결국 직장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일거리가 안 떨어질 겁니다 성재준 빠지면 윤서인 뜨고 윤서인 빠지면 GZSS 뜨고 이렇게 될 거거든 소비층은 있어요 인류는 이걸 소비하나 봅니다 재바퀴 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이번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헬마우스를 섭외하는데 다른 패널들에 비해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손이상 문학인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 양반들은 제가 고생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윤건민 작가의 경우에는 그냥 전화 한 통 걸고 딱 끝났어요 쉬운 과정에 비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얻고 있어요 그런데 헬마우스님이 섭외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워낙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가 많았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매우 바라면서 그것은 알기 싫다 370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소환이 끝났으니까 아재로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덕질인을 소환한 이유는 다다음주에 알게 되십니다 적시 여러분께서 여성균 pd하고 윤석열 매니저터였어요 덕질인도 같이 불러갑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B, W, K 딸기예요